오늘 게임은 앙빅이라는 게임이에요 일단 뭐 직업들이 보이는데 남자는 랜덤이지 게임이 굉장히 그 BGM이 굉장히 평화롭네 게임도 평화롭고 BGM도 평화롭네 몬스터가 이렇게 없냐? 여기 봐봐 여기 딱 봐도 함정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왜 이렇게 매섭냐 게임이 바로 그냥 아니 아이템 어딘지 5분도 안됐는데 그냥 다 잃어버렸네 오 신발 오케이 좋았어 이게 좀 함정이 많아졌는데 갑자기 이제 게임이 약간 이제 난이도가 오는 것 같아 좋아 좋아 갑옷까지 입고 어 이제 좀 약간 기사같은 느낌이 난다 어 오 피해주면서 여기서 점프를 딱 해주면은 못 먹어버렸네 오 뭐야 이거 오 오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조심해야돼 불 불 불 오케이 어 완벽하게 피해주면서 됐스 야 나 겉만 세개야 어 어 아 야 뭐야 함정이 있었네 에이 아로 그냥 썰어주마 내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 뭔데 어라 야 머리가 이렇게 많냐 얘 빨리 죽여야되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머리 벗어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잡아 저거를 이걸 어떻게 잡아 어우야 재밌는데 약간 스카이콩콩 느낌 나고 콩 오 잡았다 야 아 밟아서 죽는건가 저거 야 저 티모 뭐야 티모 티모는 응징이지 어 바로 응징해줘야돼 티모는 야 이사람 갑자기 폭삭 늙었어 야 백호 뭐야 이거 백호 오라오라 오이씨 바로 응징해주는거죠 이건 뭐지 뭐야 징그러워 오우 이제 검을 다시 얻고 오 오 야 백호다 백호 야 백호 오 아 아까 얻었던거 어 다시 쓰는거야 새가 씌워주는구만 어 내가 저거 병풍인줄 알았어 뭐 어디에 쓰나 했네 쓸 곳이 있구만 그냥 넘어가 어 잡을 필요있냐 굳이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거야 밟으면 안되는거잖아 되나 간단하네 음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야 이분은 mpc 아니 아니 잠깐만 mpc 아니여? 어 매섭네 이분 굉장히 매서운 분이야 시카를 던지네 이분 사정거리가 짧다니 어 여길 건너질 못하네 잡아버리는거지 그냥 음 보내주면서 오 이거 어디까지가 오오로로 오이 오오 야 상어 뭐야 이거 바로 이거 바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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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오이 잡아 잡아 어 맞추질 못하네 그냥 잡아 됐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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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리하고 있구나 저기서 잡아버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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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어 됐어 어어 됐 어 뭐냐 너 나랑 뭐하냐 어 뭐 뭐야 이건 어 아파 어우야 살얼음팔이다 이거 어우야 난이도가 갑자기 올랐어 게임이 이거 왜이래 오이 톱날 보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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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신의 컨트롤 역시 엄청난 컨트롤의 소유자 음 좋구만 오노라 어 얘는 또 뭐야 얘네 밟으면 되는거 아녀 오 아니네 야 얘네 밟아서 안된다 야 야 새야 나 뭐 없냐 야 새야 나 뭐 없냐 아이템 오 야 함정을 얘네도 당하네 있구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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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어 오케이 좋았어 어허 우후 야하 됐어 피해주면서 야 이건 야 이건 오 야 막아버려? 막잖아 야 하지만 이건 돌아오잖아 아니 날렸다 돌아오잖아 딜을 조심해 그렇지 어 보내주면서 야 이거 뭔가 게임 끝 끝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너가 왕이냐 뭐야 한방이요? 한방인데? 이거 보스 맞아? 어 뭐야 얘네 뭐야 게이빠야? 뭐야 뭐야 다 게이인데 이거 어라 야 아이템 더 없어? 우와 위험해 게이다 어? 어? 끝나버렸네? 어 굉장히 짧네요 이 게임 음 뭔가 이제 좀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게임 끝나버렸어 뭐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게임으로 오겠습니다 더 마른 영상은 저 테스트온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? arriba 들어가요 구독해주세요 pm 감사합니다 forwards 진행 2 코리아 창업 advisor w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